듀오 두 명인 프로듀싱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K-POP 쪽에 작업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이랑 LA를 기반으로 두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곡을 계속 쓰고 있는 프로듀싱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다니엘 씨 첫 번째 앨범은 저희가 총괄 프로듀서를 했었고 엑소 찬열 세훈 씨 유닛 첫 번째 프로젝트도 다이나믹 교회 개코 씨랑 같이 해서 전체 프로듀싱을 했었고 빅스, 태연, 방탄소년단, 불타오르네 라는 노래도 그렇고 K-POP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적인 면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안에 다이나믹한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멤버들이 이런 식으로 무대를 해서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내면 뭔가 멋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까지 생각하면서 만들긴 하거든요 진짜 전적으로 음악적인 얘기를 다 해봐요 뭐 장르적인 게 뭐가 좋은지 가사는 뭘 하고 싶은지 춤은 어떻게 가고 싶은지 아니면 컨셉은 어떻게 가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뭐 기존에 나왔던 미국 유튜브나 한국 유튜브들 이런 영상들을 막 보면서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일례로 강다니엘 씨나 찬열 세훈 씨 같은 경우는 애쉬 당초 처음부터 음악적인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앨범을 기획한 경우도 있고요 찬열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애쉬 당초 처음에 얘가 쉽게 곡 작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부터 좀 그래도 팁도 좀 알려주고 뭐 엑소 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쉬 도 처음에 곡 쓰고 싶다고 했을 때 막 레슨도 해줄 정도로 최대한 아티스트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들 작품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불타르네 같은 경우는 저희 디바인 채널만 쓴 게 아니고 거기 계신 프로듀서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한 케이스고요 멜로디적인 거를 좀 많이 버커라는 친구랑 해서 같이 작업을 해서 보내드렸을 때 그 중에 이제 이런 좋은 부분들을 쓰셨던 거죠 곡을 쓰는 스타일이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저희는 계속 써놔요 의뢰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하기엔 시간이 빠듯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곡은 두세 시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2, 3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길게는 한 달까지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만족하지 않으면 곡을 아예 제공을 안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에서 새벽 시간대로 맞춰서 페이스타임을 켜놓고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요 아예 8, 9시 차 안 막힐 때 여기 와서 아침까지 자고 여기서 잠든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옭에나이즈드 된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꿈이 뭐냐 하면 음악을 오래 하고 싶거든요 단순하게 히트의 여부를 떠나서 좀 다양한 음악 리스너 분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해보고 싶은 요즘 저는 아예 재즈 피아노도 배우고 있고 다시 처음으로 저희 앨범을 만들어서 냈어요 한 10년 만에 저희가 항상 다른 아티스트분들을 위한 곡들만 만들다가 이제 저희가 좀 주인의식을 갖고 해보자 우리가 조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바이프로덕트라는 앨범을 9월 3일에 발매를 했었고요 장르는 힙합이었고 첫 번째 페이디드라는 제목의 곡은 엑소의 찬열 씨랑 루피 씨가 피처링을 해주셨고 막말이라는 노래는 개코 씨랑 조광일 씨가 이제 래퍼분들 라인업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포스트잇이라고 릴 체리 그 다음에 골드부다시라고 요즘 이렇게 떠오르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었던 그 아티스트분들 디바니 채널 두 번째 앨범 같은 경우는 노래 위주로 지금 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대단한 아티스트 분하고 하나 또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